아 이거 빨라서 빨라서 빨라요.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. 대장 봐라 무릎 꿀깐 졌어. 꿀타삼의 기술을 다 알고 있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도둑기는 뭔 도둑기는 그일라니디. 뭔 도둑기니더. 이렇게 밝히는 게 도둑이네.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거. 풍기입니다 풍기하네. 아 이거 좀 신경 쓰지 않아 못 치겠어 못 치겠어. 여기로 가요. 이렇게 해서. 어 못 봤구나. 지금 하나 뽑이셨어 이미. 저 현장에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. 어 뭐야. 아 근데 못 봐 왜 못 보는 거예요.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이게. 뭐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.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. 시간이 있나 눈에 반디를 반디를 하는데. 굉장히 신경 써서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끈의 호빔도 못 발견했다는 게. 아 진짜. 쟤도 친해요. 이 형님도 안 부르네. 기사여 하트는 언제 그리 많이 쳤노 돈 좀 내 빌리네. 이렇게 노랑 머리로 이래 부린네. 짝짝. 일단은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. 이거 하트 좀 찍으러 갔다. 오오오. 저 귀로 뭐 듣는 거 아니야. 저 귀로? 자 진짜 봐. 저 참 제 blasting 거 보여주면. 좀 쳤네. 노름 제이도 많이. 카메라 맨날. 아 그럼요. 용주. יי스. 에에에에에에에에이. 언니봐 내가 세러 볼게. 언니봐. 돋았으면 2천원. 2천원 2백원 땄네. 야 뭐 어디냐 안 들어오고 봐 야 뭐 어디냐 어? 어? 뭐가 있나? 뭘 잘못했어요? 호볐나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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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볐어? 호볐어 구의재가 흔들어가지고 아 점수 될만한 걸 갖다 타고 아니 돈 되는 건 다 되는 건 아 약이 하나도 안 맞는 거 제대로 오! 우와! 아 호빌 줄만 알지 호비는 거를 분별을 못 하시나요? 못 하죠 잘 안 보이시니까 오 대박이다 보통이니까 이거 낙인이 찍겠다 낙인이 찍겠네